안녕하세요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빈칸주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자전거 문화에서 그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 여기 있죠? 뭐 하는 것이? 패신저를, 한마디로 승객을 뒷자리에 태우는 것이 자전거 두 명이 타고 간다라는 소리죠? So as to follow the rider's movement. 라이더는 그 중에 누구야? 승객이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어디 사람? 뒷자석에 앉은 사람은 need to hold on tightly 꽉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bicycle turn not just 이거 놔돈이랑 똑같거든요. 이거랑 버덜소예요. 그럼 뭐야? steering은 얘들아, 휘젓다. 그치? 뭔가를 휘저을 때 그리고 조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조종하다예요.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대를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by leaning, 기대다예요. 기대는 것을 통해서 자전거가 뭐예요? 방향을 turn합니다. 그쵸? So the passenger needs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 그래서 그 뒤에 탄 승객은요. 기댈 필요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as the rider. 누구와 같은 방향이야? 운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기대야 자전거가 한쪽으로 돌아간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치? 턴은 돌아가다죠. 자, 그 다음 승객은 어떤 승객이야? who would keep sitting up straight? keep ing, 앉아있는 것을 계속해요. straight,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꼿꼿이. 꼿꼿이 앉아있는 것을 계속하는 passenger. 그치? 기대는 걸 안 하고. 그러한 passenger는 말 그대로 고통이다. in the behind. 그쵸? 뒤에 있는 골칫거리이다. 그치? 골칫거리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에서는요. 이것이. 자, this 가르치는 건 앞 문장이겠지. 그치? 뒤에 있는 승객이 같은 쪽으로 라이더와 같은 쪽으로 기대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돌아가게 하는 거. 이러한 상황이 훨씬 더 critical. 중요하다. There are higher speed. 모터사이클에 더 높은 속도는 요구합니다. 더 많은 기댐을. on turns. 회전할 때마다. 그치? on turns. and leg of coordination can be disastrous. 그니까 뭐야? 협동 안 하는 거는요. 그치? 협응은요. 뭐야? 굉장히 재앙적이다. 그치? 협응을 안 하는 거. 자, the passenger is a true partner. 그 뒤에 탄 승객은 진짜 파트너이다. 뭐야? 탑승에 있어서. 이거는 얘 꾸며주는 거야. 뭐가 기대되어지는 거야? 같이 협동하는 거. 같이 기대어서 뭐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 맞아요? 협동해서 같은 움직임을 해서 그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같은 쪽으로 터나게 해주는 거를 기대되어지는 파트너이다. 이게 돼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경고... 아, 위험을 경고해주는 거. 뭐예요? 속도를 내는 것으로부터 운전자를 망아주는 거. mirror라는 거울이라고 뜻을 알고 있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방하다, 똑같이 행동하다, 흉내내다예요. 똑같이 하다, 흉내내다. 흉내내다, 운전자의 모든 움직임을. 3번이죠. relieve the rider's emotional anxiety. 운전자의 감정적 분노를 뭐야? 워워워,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monitor the road condition carefully. 길의 그 컨디션, 그 길의 환경들을 굉장히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료에 계신